트루게네프의 언덕 윤동주 나는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그때 세 소년 거지가 나를 지나쳤다. 첫째 아이는 잔등에 바구니를 둘러메고 바구니 속에는 사이다병 간지매통 쇠조각 헌 양말짝 등 폐물이 가득하였다. 둘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셋째 아이도 그러하였다. 텁스룩한 머리털 시커먼 얼굴에 눈물 고인 충혈된 눈 생리로 푸르스름한 입술 너들너들한 남누 찢겨진 맨발 아 얼마나 무서운 가난이 이 어린 소년들을 삼켰느냐 나는 측은한 마음이 움직였다. 나는 호주머니를 뒤졌다. 두툼한 지갑 시계 손수건 있을 것은 죄다 있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것들을 내줄 용기는 없었다.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거릴 뿐이었다. 다정스레 이야기나 하리라 하고 얘들아 불러보았다. 첫째 아이가 충혈된 눈으로 훌끔 돌아다 볼 뿐이었다. 둘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셋째 아이도 그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너는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네끼리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고개로 넘어갔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쳐가는 황혼이 밀려들 뿐.